중대백로가 뭔가를 잡아당깁니다.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? 새끼들만 있는 외갈이 둥지에 나뭇가지를 빼내고 있는 겁니다. 덩치 큰 백로가 그러니 외갈이 새끼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? 이 중대백로는 외갈이 가족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? 새끼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저지하려 합니다. 중대백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. 다시 저지하려 하지만 함부로 나서지도 못합니다. 중대백로는 결국 나뭇가지 하나를 빼내어 자기 둥지로 향합니다.